으 으 으 으 4 2 3 안녕하세요 유기농원만 20여 년간 생산해 오신 부모님 세대에 이어서 저희 동생과 저와 함께 유기농으로 신선초 케일, 당근, 비트 등을 생산하고 있는 충북 청주의 아라리 거듬터 송예슬입니다. 당일 수확해서 당일 착즙한 주스들을 만들어서 소비자분들께 전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입병이나 이런 거가 생겨가지고 아버지께서 작물로 치료를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작두콩이라든지 좋은 희귀한 채소 같은 것들을 직접 생산해가지고 재배해서 저희를 먹이셨었거든요. 효과도 좋기도 하고 정말 농약 한 방울 없이 정말 이거를 건강하게 재배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셔서 친환경으로 그렇게 고수를 해오셨던 것이 결국에는 저희 가족들에게도 건강에 좋고 소비자분들에게도 만족도가 높아서 지금까지 저희도 열심히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가공까지 확대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소통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이번 라이브 쇼핑을 통해서 소비자들하고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이렇게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재배했고 우리 작물은 이렇게 키웠어요 하고 안내해드릴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쇼핑 라이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라리그부터 화이팅!